그 대전 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딥테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투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거는 마치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은 8000m 고봉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8000m 고봉에 뭐가 있냐고 그러면 고객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투자든 아니면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분들이 과연 엄원길 같은 사람을 육성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쇠르파만 육성하고 있나 저는 두 번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많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쇠르파의 대장이 누구냐고 그러면 사다거든요. 사다는 같이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쇠르파를 육성하려면 제대로 된 사다를 육성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엄원길을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전은 성공한 경험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실패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죠. 저는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기파원입니다. 대전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울산도 있는데. 노잼도시. 여러분 알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울산에도 오셨는데 이런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울산에도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대전에 아무 놀 데가 없어요. 이게 딱 정확한 얘기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밑에 있는 제주도의 사이즈 되는 정도로 대전을 키워보자. 지금 부울경 그래서 하나로 연결해서 뭔가 만들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키워봤어요. 키워보니까 어디냐 그러면 어? 하루면. 여러분 제주 가면 뭐 하세요? 아침에 제주공항 떨어져가지고 차 렌트에서 저기 서귀포도 갔다가 하루 만에 성산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거기서 놀다가 다시 제주 와서 또 놉니다. 이런 분이 많아요. 해보니까 한 시간이면 군산도 가죠. 한 시간이면 전주도 가요. 저도 주말이면 전주 가서 노는데 가서 콩나물 국밥 먹고 전주에서 앉아요.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서 자지. 아니면 옆에 공주, 부여 다 있습니다.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도시는 관광을 가는 도시도 너무 좋은 도시예요. 부산처럼.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가 좋아서 놀러를 갈 수 있는 도시는 워낙이 좋습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제가 느끼기에 어떤 모르는 분을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 박사님 그러면 다 통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전에는 100명당 한 명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보고 뭔가 좀 교수 티가 나든지 물 좀 먹은 것 같다는 박사님 부르면 대충 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박사가 흔하고 빠진 게 대전입니다. 15,000명이에요. 주변에 세종시까지 포함을 하면 2만 명의 미공계 박사님들과 인문계 박사님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엮어내질 못해요. 경험이 어딨냐 하면 저는 1990년도에 대전에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만일 대전에 있었던 좋은 기업을 잡을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새롬도 대전이고요. 시작이 네이버도 이혜진이도 아니면 네이버에 있었던 이준호도 아니면 넥슨을 만든 친구들도 다 대전에 있었던 카이스트 출신이거든요. 왜 외부에서 자꾸 뭔가를 데려오려고 할까 왜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게 만들고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려고 할까 하는 게 모든 지자체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시작하시는 거죠. 서울에 있는 사람 우리 지역으로 오면 뭘 줄게 뭘 줄게가 과연 여러분한테 필요한 일인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그어보고 얼마나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당일날로 광주도 갈 수 있고 여수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중심가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보스톤이 대전과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보스톤하고 실리콘밸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스톤이 1960년대에 IT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라우트 1, 2, and 8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루트를 통해가지고 보스톤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실리콘한테 완전히 발렸죠. 그렇죠? 너무나 좋은 환경 때문에 스탠포드도 있고 사실 MIT가 좀 스탠포드한테 떨어져서 이렇게 저희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는데 굉장히 안 좋아지는 형태로 갔어요. 그런데 보스톤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거의 한 2000년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로 살아났죠. 왜 이렇게 보스톤은 다시 한번 제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실리콘밸리의 IT에 경쟁을 하지 않고 바이오로 살아났거든요. 1980년도와 2021년을 비교를 하면 조기는 MIT 바로 앞에 있는 캔달 스퀘어라는 곳입니다. 보라색이 다 공장 지대였고 지금은 R&D에 빨간색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보니까 캔달 스퀘어 앞에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Most Innovative Square Mile Square Mile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1.6km 한쪽으로 1.6km 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스톤 인구가 65만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출퇴근할 수 있는 인구는 거의 450만이에요. 한 도시가 적어도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450만 정도가 모이지 않으면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밀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으로 일할 수 있는 밀도를 두 배, 세 배 높이면 창의성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캔달 스퀘어를 직접 한번 그려봤어요. 그죠? 보스톤 바로 앞에 있는 MIT 앞에 있는 캔달 스퀘어입니다. 이 앞에 찰스 리버랑 강이 흐르죠. 뭐 엄청나게 큰 강도 아니에요. 한강보다 좋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MIT가 처음에 다섯 개의 건물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하이라이즈 빌딩의 높은 건물을 만들고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게 지금 보시면 저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혼재를 해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몇 가지를 찾았는데 첫째가 밀도인 것 같아요. 첫째가 밀도고 두 번째는 찰스 리버라는 환경이고 세 번째는 MIT라는 너무 좋은 학교가 있었고 네 번째는 연구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하고 공항도 있어요. 메트로도 있고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넘버원 바이오 클러스터가 전세계에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왜 대전은 못 만들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대전은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적금성 좋고 돈도 많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는 기술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16개의 출연년들이 다 있고 카이스트까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기술이 필요하면 무조건 대전에 와야 돼요. 서울에 가봤자 기술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찾을 기술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대전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캔달스퀘어만한 사이즈로 대전에 어느 지역이 이걸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려보니까 저기 파랗게 그어놓은 지점입니다. 근데 창업을 위해서 전 지역을 다 흩어놨어요. 대전은 테크노파크도 있고 장경도 있고 별별 기관들이 다 있어요. D스텝도 있고 이런 말에서 뭐하지만 제가 대전에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있으면 임기도 끝날 때가 됐고 그래서 3년 임시직이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왜 우리는 모여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 밖과 앞에 있는 그 부분 확대를 해서 보니까 온 출연년들이 자기만의 성을 쌓아놓고 제가 걸어가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스타트업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애티리에 있는 스타트업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저는 차가 없거든요. 40분 걸려요. 걸어서. 이게 버스 내려가지고 이게 뭐냐. 왜 그렇게 못할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대전에 그러면 만들어 본 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투자 환경은 어떠냐. 전국에서 6.7조가 2022년에 VC가 투자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6.7조가 투자한 게 아니라 저희가 PF나 아니면 신기사나 외국에 있는 VC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20조 정도가 투자됐어요. 근데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투자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자체 뭐 경남 충남은 좀 빼고 전남 다 합쳐봤자 1%도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투자한 데가 대전인데도 그럼 많이 투자가 됐을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는 VC하고 A씨의 자료를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다시 모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 대전에 있는 VC가 대전에 투자하는 게 얼마가 됐을까. 이게 거의 초기에 투자하는 것들이거든요. 나머지 금액들은 어디 투자냐 그러면 대충 시리즈 B나 C에서 저는 체리피킹하는 거 중요하죠. 거기는 저는 VC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 위험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투자 금액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앞단에 보면 69개에 한 215억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외부에 투자를 한 4,800억 AUM을 갖고 있고 하지만 대전에 있는 투자 금액의 아주 작은 부분만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210 몇 억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대전에 있는 지자체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대전에 창업 지원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400 몇십억 정도 됩니다. 이상하죠? 창업 지원하게 했다고 한 예산은 410 몇 억인데 그래서 창업 지원하는데 뭐 키워요? 초기 투자 기업을 키워서 회사를 만드는 걸 지원해 주는 게 416억이잖아요. 근데 투자하는 게 210 몇 억밖에 안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다 쇠루파 키우고 있다. 대전은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밀도가 없고 인구가 적다는 거 알고 있고 저희 대전은 머뉴먼트도 없고 엄숙한 연구시설만 있고 다 먹고 살죠. 가는데 카페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소재동은 사실 좀 뭐 이렇게 소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전만으로는 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창업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하자. 충남, 오송, 세종 그 다음에 아산 대전 다 묶으면 한 300 몇 십만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묶어서 같이 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충청권 엔젤 투자 허브를 엔젤 협회 밑으로 만들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우리 하고 있는 포롬부터 같이 모아보자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칼렌더들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뭘 하고 있냐 하면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 보스톤이 20년 만에 만들어낸 거를 대전 또한 20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슈의 밀도를 만들고 둘째는 공간은 대전 팁스타운 중심으로 만들자. 세 번째는 시간을 우리 다 통일해보자. 매주 목요일에 대전에 오면 창업 포롬이 열린다. 매주 화요일에 아산에 가면 창업 포롬이 열린다. 이렇게 하나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오시면 대전의 이런 창업 포롬들이 유성구청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이스트만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와 충남대를 같이 묶고 중간에 유성구청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야 저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보셨는데 저것만 없애면 포항에 있는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좀 옮겨달라고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것만 옮기면 저 앞으로 지금 카이스트와 충남대 앞으로 트램이 생길 거거든요. 저기 도로예요. 저걸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요. 독일 디셀돌프에 가니까 디셀돌프의 1980년대에 도로였는데 저 앞이 풀밭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근을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카이스트와 충남대 저게 왕마일 왕마일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저 중간에 유성구청을 최대 앵커로 삼아서 10년 20년 과제를 하자. 저 앞이 수변공원이 만들어지고 파리 세르강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쪽에 있는 도로는 디셀돌프처럼 그 옆에 창업기관들이 쌓인다면 대전은 다시 한번 밀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니멘트는 뭔가 기념비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코엑스 지하가 성공한 요인은 저는 별마당 도서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코엑스에서 A샵을 했었어요. 완전히 망할 뻔했다가 저 별마당 도서관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대전에 있는 머니멘트가 없어요. 대전에 카이스트 안에 블루 버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스타벅스가 있었다든지 너티드가 있었으면 아마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시설 걸문만 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대전에 유일하게 줄 설 수 있는 데가 성심당입니다. 그래서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는 오징어 게임 지옥 다 대전에 찍었거든요. 이런 거 왜 놓치고 있는지 상당히 안타까워요. 저는 대저투자 생태계는 딥테크 서비스 중심의 창업인데 많은 분들이 일곱 가지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곱 가지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게 기업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스타트업 기업가를 키우는 일에 우리 다 같이 해야 되고 쇠르판 맨날 전화해서 일정 잡고 또 심사하고 이런 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안들 같이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만 하고 하는 분이지만 여기 공무원분들의 실행하시는 분들이 진짜 중요하고 여기에 대전의 모토인 대전 이지유입니다. 대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